01610 안녕하세요. 주식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tb금융투자입니다. tb금융투자의 테마는 증권이 가 있습니다. tb금융투자 은 은 동사는 tb그룹에 속한 계열 회사로서 1982년에 국민투자금융으로 설립되었고 2017년 11월 동부증권에서 tb금융투자로 상호 변경하였음 당분기말 현재 국내의 22개 지점 본점 포함이 있으며 연결 대상 종속회사는 tb자산운용 tb저축은행 등이 있음 동사가 소속된 tb금융네트워크는 증권 금융투자 슬래시 자산운용 보험 손해 슬래시 생명 은행 저축은행 슬래시 캐피탈의 금융서비스 세 대축으로 체계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기업개요 대시 1982년 12월 설립되어 유가증권의 매매 중개 등을 영업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2022년 6월 기준 국내의 스무드 개 지점을 운영하고 있음 대시 금융투자업은 완전경쟁 시장으로 낮은 진입장벽과 점차 낮아지는 거래수수료 온라인 채널의 확대 등으로 경쟁이 심화되는 추세임 대시 tb자산운용 tb저축은행 키움장대 트리플플러스 사모증권투자신탁 키움사모증권투자신탁 등 다수의 종속기업을 보유하고 있음 재무 대시 시장금리급 등과 증시 거래대금 감소에도 wm 및 기업금융부문 s&t 부문의 견조한 매출 성장에 따라 금융상품 슬래시 파생상품평가 처분이익 등이 증가한 바 전년동기 대비 영업수익 확대 대시 판매관리비 및 이자 비용 부담 완화 등에도 단기손익공정가치 측정금융상품 관련 손실 확대에 따라 영업이익률은 전년동기 대비 큰 폭으로 하락하였으며 영업의 수지 저하로 순이익률 하락 대시 세계 각국의 긴축재정에 따른 금리 인상과 증시 거래대금 감소에도 전 부문의 고른 성장이 기대되는 바 이를 통해 수익성도 상승세로 전환될듯 2022년 11월 4일 기준 장마감 db금융투자의 시가총액은 1732억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주가입니다. db금융투자의 시가총액순위는 코스피 606위입니다. db금융투자의 상장주식수는 4244만 6389주입니다. db금융투자의 액면가는 5천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주입니다. db금융투자의 퍼은 2.84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3.30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2.38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2,763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2만 2,133원을 보여주었으며 pb아어은 0.30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1,439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아어과 bps는 각각 0.18배 2만 2,808원이며 배당수익률은 12.26%입니다. 네이버 증권기준투자의견은 5.1만점의 n-a이며 목표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이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874번지억원, 1,366억원, 1,696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584번지억원, 1,069억원, 1,268억원입니다. db금융투자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814번지 0.9% 쌓인 이고 유보율은 397.56%입니다. 부채비율이 엄청나게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빚밖에 없네요. 유보율이 보통인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평범한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348.43이며 전일 대비해서 19.26 더하기 0.83%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693.89이며 전일 대비해서 0.24-0.03%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db금융투자의 2022년 11월 4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408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총가인 4030원보다 50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총가들의 평균은 4051원입니다. 금일 총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db금융투자의 총가는 4080원이며 주가가 db금융투자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db금융투자의 총가는 4080원이며 주가가 db금융투자의 241 이동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2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뤄주고 있습니다. 오늘 총가와 20일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97%입니다. 금일 db금융투자는 거래량 27801 흔일곱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112백만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메릴린치에서 4832조, 하나증권에서 2910조, 킬로바이트 증권에서 2731조, 미래의 세 증권에서 2382조, 유한타 증권에서 2000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삼성에서 5665조, 한국증권에서 4890조, SG에서 3690조, NH투자증권에서 3440조, 미래의 세 증권에서 2566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3639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2099주만큼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증권 관련주 db금융투자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 주식하는 사람들은 319- Sharing 110호 주식하는 사람들을 의뢰할 수 있지만 지상수하시길 바랍니다.